하나 둘 셋 자 저의 엑소가 뮤직뱅크에서 텐포로 수 0하겠습니다 snow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가 1년 2개월만에 헌병을 해서 도운함 방송에서 1위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옛날의 생각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템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뽀뽀 네! 수상 선거보다 한 마디씩 해주세요 다 아 수상 선거보다 저는 언제나 엑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렸습니다 뽀뽀해줘요 항상 이렇게 저희 엑소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지고 있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엑소에 밤낮으로 너무 고마워요 백현이가 뽀뽀 세웅이 뽀뽀 와 진짜 했어 얘 핸드폰 이거 팔아야겠다 자! 조용호 칭씨?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구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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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님 1등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엑소엘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저희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 어디까지 갔구나 안녕! 조용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세웅 뽀뽀! 안녕! 창피아 좋아하게 온다! 네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1등을 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것도 기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것도 기쁜데 이렇게 1등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아 맞아요 엑소엘! 활동하면 잘 모르겠어요 엑소엘! 모두 엑소엘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자 한번 조용히 뽀뽀 한번 해줘 와 자 만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깔끔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백현이는? 백현이 했어요 아 했어? 안 했어 한마디 인터넷 한마디 몰랐어? 백현수! 반다수 고마워요 네 우리 엑소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제 오늘 주에 또 팬사인회도 있고 또 계속해서 스케일도 있고 팬사인회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갑니다 레츠고! 네! 지금까지 엑소엘 덕분이야 워! 고맙습니다! 우린 엑소엘! 엑소엘! 우린 엑소엘! 예 엑소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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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